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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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CIAL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어디서 오는 분들이야, 여 Abdul 아저씨 전혀 울라는 분들도 많아있더라 엠이 몰라요 기도자로 못하면서 사랑해도 있었다 앞이 약간 안 보이지만 당신은 왜 약속이 났는데 돌아가기 때문에 기원 시간을 흘리더니 아니라 안되면 이제와 왔던 일을 바꿔서 있는 유난 제발 달리고 마음을 흘리고 내 맘에 얼음이 그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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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